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리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강단 메시지가 나는 보금체질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보금체질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보금체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율법적인 또 옛날적인 그 모든 체질들을 자꾸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된 보금 누리면서 보금체질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보금체질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온종일토록 하루의 모든 삶이 절대 보금체질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편 42편 말씀은요. 고라자손이 소장했던 일종의 교훈시입니다. 교훈시 또 이 10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때에 이 다윗은 아들과 정면 대응해서 싸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압살롬을 피해다니면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정말 기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대적의 이 극렬한 위협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는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 다윗처럼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아야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영적으로 대응해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잡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문제를 당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내용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요.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었는데요. 성전을 떠나서 정말 도피자 아닌 그런 도피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 다윗의 소망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길 수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영적인 기근과 기가를 당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마치 이 신의 물을 찾던 사슴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심정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창세의 3장, 6장, 11장 문제로 갈급해하고 있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사로잡혀서 갈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느냐. 전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갈급한 마음 가지고 이세배교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람을, 우리의 영적인 기근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성정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엔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지금 상황은 가장 어려운, 극심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영적인 이 갈증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른 길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 때문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말했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과 다른 신입니다. 세상 모든 신은 거짓 신이잖아요. 세상 모든 신은 죽은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갈급한 영혼에게 예수 글쓰라는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정리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다윗에게도 고난이 닥쳤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섰던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에게도 슬픔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들 압살롬이 공격해오는 가운데서 육신적으로는 대항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반영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과 정면대결하지 않아야 하고요. 피해 다니면서도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믿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나 외로움이 있든지 아니면 형통함이나 또 행복함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영육 간의 모든 응답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두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두는 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절망을 벗어나서 정말 참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5절과 11절에 보면 너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산 날 동안에는요. 이 절망과 낙심이 계속해서 교차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고요. 희망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으면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다이슨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닥친 이 극심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문제나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처럼 모든 문제를 이기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난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되신 하나님, 반석되시는 예수에서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여전히 무슨 말입니까? 전과 다름없이라는 의미예요. 전과 다름없이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했어요.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슬픔과 괴로운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여전히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여전히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람이 없는 그런 생수를 주십니다. 대적들의 괴롭힘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말 미야마 마침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낙망해서 낙심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소망 두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사에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요아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찾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시간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절망과 낭망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찬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